오늘도 따스한 봄 햇살이 비추며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23도로 5월 중순처럼 포근하겠고요. 대구는 26도로 초여름 기준인 25도로 웃돌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부터는 다시 초미세먼지가 쌓이기 시작하겠고요.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수도권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산불 위험성이 큽니다. 산불 위기경보 경기와 강원은 경계 단계가 그 밖의 전국 주의 단계 발효 중입니다. 불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